정식이 어렵냐. 부장 정식이 어렵지 않으세요. 정식이 어렵지 않으세요. 아니 왜 이러면 국회 직원들 각박을 합니까? 그러지 마세요. 국회는 뭐요? 구치 날라가는 그런 거를 아니. 조용히 국회 직원들 바라고 하지 마시라고. 아니. 아니 화풀이 할 게 있으면 우리 당한테 하세요. 장제원은 그걸로 다 아니죠. 아니 왜 이러면 조용히 국회 직원들 건방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조용히 국회 직원들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 화풀이 할 게 있으면 우리들한테 하세요 정상적으로 퇴실하려는 국회를 밀어 직원들 지나가지 마십시다 도의구지 난 들어오고 싶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? 나는 들어오고 싶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밀어? 왜 밀어야 안 밀었다고요? 여기 영상 가지고 계시죠? 앞에 있어요